어? 잠시만요 어.. 신고들었죠? 어? 잠시만요 이 사람 나랑 굉장히 똑같이 생겼는데? 에헴헴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? 자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경찰 모드 시즌3 그 260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? 그래요? 이거 왜케 뭐야 이거? 불빛이네? 어 뭐야? Who are you? 너 누구야? 아 헬기구나 아 깜짝아 야 이거 불빛이 왜이래 이거 자 마이크초 줄이구요 자 오늘은 말이죠 보십니까? For the Torus 이 차량을 타고 한번 출동을 해보도록 하죠 예쓰 그래요 자 근데 이거 창문이 원래 이런가? 좀 뭔가 창문이 뿌였네 자 일단은 또 활성.. 아 아 아니다 Vehicle Modification Tinting 없음 그것도 그런가? 아 그냥 원래 있는거거든요 자 차 안을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어 얘는 좀 특이하다 여기에 약간 그 택시 그 밑허기처럼 생겼네요 밑허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사이렌 버튼 맞나? 예 무슨 스캔 어 그리고 이 뭐야 MSG? 뭐 기계에 MSG가 있어? 오오 그래요 뭐 메세지겠죠? 그 다음에 컴퓨터 노트북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대쉬캠 그니까 블랙박스죠?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차에다가 향을 내는건가? 뭐 경차관도 사람인지라 예 근무중에 갑자기 뿡 하고 방금 낄 수 있겠죠? 자 make sure weapon 어? 제 생각에는 이 샷건을 쓰려고 그 언락을 시키는 순간 예 이게 그 알람이 울려가지고 모든 경찰 형님들의 백업을 자동으로 부를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지금 쉬워받았지?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자 수성한 사람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네 한번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많으니까 네 럼브를 이용해서 네 경각심을 더 올려주고 어디야? 저기 저번에 그 어떤 어르신 도와주려고 차 내렸다가 다시 탔는데 갑자기 어르신이 저를 내린 곳이 아 그니까 강제로 차를 뺐으려고 했던 그곳이죠 어디야? 노란색깔? 그렇군 뭐야잉? 뭔데? This is the LSPD! This is the LSPD! 어 총! 총! 아 뭔가 시커먼게 있길래 먼..뭐..먼지하고 봤대 총이네 어 뭔가 시커먼게 있길래 먼..뭐..먼지하고 봤대 총이네 어 어 어 어 뭔가 시커먼게 있길래 어? 이 사람 저번에 그 그 포드 익스플로러 할 때 그 마지막에 공중전화 있던 사람 그 사람 아닌가? 뭐 아닐 수도 있고 This is best. We are code 4. Show me 10.8 아 이거 소리 또 나가네 이거 케이블 문제 아니고 헬셋 문제 같은데 아 그럼 사야되나? 잠깐만요 다시 고속시 아다다다다 아 큰일났네 그럼 이거를 워런티로 펀어야 되겠죠? 야 이거 헤르셋 50만원 주고 샀는데 뭐야 브란텍 버터? 탈라미노 하이랜드 어디야? 위 아니야? 어 안보이죠? 안보인데? 음 디스비가ard 오케이 헬로 좋았죠? 나이스 오 마라 인사 모으소 네 이렇게 해서 사건 처리 됐고요 저는 또 예 다음 신고를 받을 아 바 저기 다음 신고를 한번 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플 911 리포트 오픈 액티브 슈터 인 에리아 자 지금 여러 신고가 들어왔는데 eh 모두드 하나같이 지금 현재 총 쏘고 있답니다 어떤 정신이 나는 사람이 다시 다수신고를 받았을때 다수신고를 받았는데 다들 내용이 한결같이 누가 지금 총을 쏘고있다 그래서 그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인데? 여기야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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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최거 몇명이야? 이..뭔데 이..이 빨간색 뭔데? 버그야? 뭐죠? 오케이 이게 하나지? 오우! 헷좋 됐나요? 이거 버거같은데? 이거 왜이렇게 적이 많다고 나오지? 이상하네 고맙수? 뭐하는 자식이야 와 여기 사람 많은데서 총 쏘네 여기 들어갈수있어? 아 안되네 다 된거 맞죠? 그 빨간색깔은 버그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사건은 처리가 되었고 실제로 이런 한사람때문에 많은사람들한테 정말 안좋은 기억을 많이 심어주고 네 또 인생을 망칠수가 있죠 여기 있구요? 아 아니지 오케이 왔다 네 수고하십니다 근데 이런거 원래 같이 허리지 않나? 애니웨이 자 가시고 땡스 아 정말 위험했다 그 많은사람이 여기 다 서있었는데 갑자기 이사람이 총 쏘면은 야 그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? 됐다 됐나요? 차를 다시 서고 오케이 됐다 아 저 도로를 그냥 막아버릴까?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잇? 에잇? 샌디 쇼어스 아 저 도로를 건네디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됐죠? 오케이 사망 지금 경찰 어 LED가 보이는데 밑에 있나요? 그렇군 여깃군 뭐야 괜찮아요? 네 같이 도와드리러 가겠습니다 물론 백업지원 안했지만 어머나 모읍 컴온 된가? 된구요? 나이스 네 요렇게 해서 사건은 처리가 되었죠? 예 눈이 쏘아졌습니다 됐고 좀 밟아주고 오케이 자 다음신거 들어왔는데 에이 이게 지금 도주중인데 저한테 오나요? 온다 어 총을 쏴? 총 쏘네? 와우 택시클뉴스 다와 아 형님 총 쏘구나 왔다 왔다? 오 오 오 네모 어 어 시민 뭐야 어머나 아가씨 어머나 어머나 뭐 로스인데 아 깽이네 아 아 이게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이게 multiple reports of a large fight 플레이터? 내 근처인데 일단 여기 처리하구요 자 그러면은 일단 차를 먼저 조사하기 눌러놓고 구급차 부르고 사무와이 자 구급차 두테 부르고 오 됐죠? 오케이 자 길 막아주고 자 증거물 압수 어? 내 바로 밑에? 가볼까? 레츠고 히 히 근데 길막을 어떻게 나가 지금? 멀어지는거야? 멀어진다 나와! 아... 이거 부시자 또 부시자 레츠기! 어어! 아이고! 어! 토끼! 잠시만 쟤 일로 온다 일로 오죠? 오케이 라이스 일로 오죠? 오케이 좋았어 그렇죠 머리를 써야죠 아... 야야야야야야야야 한 칸 더 앞으로 올걸 에이 어? 잠시만 이거 길을 어떻게 해야지 얘가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100% 일로 올거란 말이죠? 그럼 제가 이렇게 할까? 어... 오케이 콜 1S3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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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isu! 아우... 진짜 렌블넛 까지 이용했는데 이节핀드 어? 핸드램일 워! 오! 어! 어어? 이차 디버가 있나? 왜 저거 디만 걸리면 애가 이상해지지? 어우 차 넘어간다 야 이차 운전 왜 이렇게 힘들지? 목소리 già 화리 카프터 어 오프로드 이 야 이 빨래가 왜이렇게 느려? 나보다 알기 빨리 가 그게 느려 알기가 어어어어소리 어 나이스 차는데 나이스 아 동물 밟았네 아이고 그걸 놓쳐? 말이 되나 아니 헬기가 있고 앞에 차가 있는데 그걸 놓쳤다고? 아니 저걸 놓친다고? 말이 돼? 잠시만 이거 어디 가리냐 이거 아 오케이 왼쪽 놓치겠는데 이거 왔다 더 불러 할머니 찾았다 나이스 야 아니 어우 괴로우답 진짜 아니 운전집 좀 안해? 뭐하는거야 지금 저거 럼블럭까지 이용해 줬는데 그걸 못 보고 와 저런 경우에는 100% 경찰이 승수합니다 시민이 멍청한거지 오케 와우 너무 세게 달랬네 근데 저 경찰이 있어? 아 헬기가 있구나 아 야 근데 경찰이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추억전이면은 상대방이 지금 되게 빠른건데 내가 내려왔어? 아 올라올것 같은데? 올라온다 오케 recruit 벤이야? 밴인데 무슨 밴이 저렇게 빨라 어? 총 쏘네? 어쭈? 어 오케이 지금 기다 발바 아 이걸? 어 쏘아트 부르고요? 이거 안밀리냐? 어 쭈? 어 쭈? 어 쭈? 어 쭈? 들깨 안밀리네? 어 나이스! 우리 자랑있지? 그러네 어 안밀리냐? 어 쭈? 어 쭈? 나이스! 제가 희생하는거죠? 좀 그만 쏴 좀 처리했어요? 아이고 와 다 날라왔어 이거는 제가 위협사격이죠? 실제로 사람만 쏘는게 아니고 왜냐면 운전자는 지금 현재 총 안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허공이라 쏜거에요 코로나 유닛 부르고 이게 뭐야? 스와트야? 오케 왓더? 어? 뭔데? 왓? 왓? 어? 야 IPC 핵쓴다 아 뭐래? 됐죠? 이거 GTA4처럼 제 차가 이제 이 차를 밀수했거든요 근데 GTA5는 물리가 이상해가지고 야 안미리네요 이렇게 해서 네 사건은 네 해결되었습니다 됐죠? 오케이 경찰길을 막고있구요 이것 다 처리해야되는데 치우자 어 내 범퍼 이렇게 치워주고 요것도 치워주고 어? 이거 안되네 안되네요 오케이 이게 이제 그거죠? 그 카지노 습격할때 그 벅스타로 하면은 이제 이거 타고 가는거죠? 뭐야 그럼 이제 그 에거사? 네 그사람 사무실안에 벌리가 가려쳐있으니까 네 거기 가서 좀 방향을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가 아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해킹을 하고 이제 카지노 근거 터는거죠 됐죠? 오케이 됐다 빠질게요 아 그전에 이차에 뭐하는지 한번 보자 왓더 안나와 안에 사람있어서 그런가 호나 어디로왔어 아 저기있구나 내려 아저씨가 됐죠? 오케이 마우스 7 마우스 7 저긴데 가볼까요? 네 가볼 들어갔습니다 자 저기는 맡겨놓고 형님들이 계시니깐 형님들이 계시니깐 아따 유키통 힘 좋네 거의차 형님들이 뛰어다니는지 모르겠네 형님들이 왜 빨리 가 옆으로 형님들이 형님 형님들이 형님들이 형님 아무래도 고속도로 달리면은 예 북미 경찰 사이렌이 되게 소리 크거든요 근데 고속도로에 있을 때는 진짜 안 들려요 근처에 와 있으면 들리거든요 여기야? 글쎄 럼블를 쓰겠습니다 여기야? 딱봐도 수상한 차량 뭐야 왔다 일로와 어디가시가 어어 어? 어? 일로와 주먹으로 어어 야 정강이를 뭐 왔다 안에 한 명 더 있지 않나? 저 뭐야 너 어디서 일로와 어? 어딜 왔습니까 끌어치기 일로와 너 돈받고 일하는거지 지금 어? 한 땅 크게 할려고 어? 어? 벅스타? 설마 그 둘이 한조야? 한 명은 실패했나? 그런듯? 어 보자 일단 잡고 잡아 잡았죠? 어 글리칭 어 자 너 여기있어 가만있어 너 동료 보이지 어? 자식아 어디서 어? 한 땅 크게 할려고 어? 어 글리칭 무슨 이거 왜이래 오케이 자 구호차 빨리 오시고 자 이 사람은 제가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빼박인 증거가 나오면 되는거죠 어? 어? 뭐 딱히 없네 오케이 자 이 이번 데려가주시고 구호차 불렀죠? 오케이 괜찮으세요? 이 사람은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아무렇지 않네 흥 클리어 에스쿠즈미 There it is 나봐주는거야? 아닌가? 아니구나 어 글리칭 잠시만요 아까 여기 한명있어 차가 어디에 왔어 사라졌네 됐죠? 오케이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예 잠시만요 어 사라왔어? 이리로왔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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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이거 글리치 쉽한데 이거 우선은 이분 어 병원에 가면은 제가 따로 불러서 네 조사를 하고 아마 입건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저는 또 다음에 뵙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글리칭 왜이러지 이거 아까 없었는데 됐죠?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간단히 한번 켜놓고 이런식으로 나이스 오 이사 운전 왜저래? 좀 말씀해 봐 너 뭐야 자 땡기시오 나이스 아니 운전하다가 핸드폰 했어요 예?